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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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게 닭을 좀 재우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 한번 쫓아보려 그래 아니 그 멀쩡한 닭이 그 잔다고요 아빠? 이거 또 어디서 본거야? 그 유튜브에서 봤죠 아빠? 어 유튜브에 나오더라 아니 그런거 보면 그거 하면 안된다니까요 아빠? 일단 이거 잘생기지 않았는데 인사 좀 해봐 우리 넘버원 1닭 이잖아요 이게 천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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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모공 가만히 있고 요거만 움직인다? 형 어어어 그치? 네 모공 움직이자 아니 진짜 거기서 닭이 자는지 안 자는지 한번 해보자 이거 아 닭이 진짜 잤다구요? 아니 유튜브에 보니까 닭이 자는거 같은데? 아 그래요? 이 머리 목을 뒤로 찍히면 잔데 한번 재워봐요 그래 어디 집안에 들어갔다 한번 네네 저 안에서 죄송한데 더 아니 또 유튜브에서 이상한거 보시고 또 그거 재워보시겠다고 그 닭을 멀쩡한 닭을 잡으신거에요 그걸 야 시골에서 하는거 이런말 아니니? 저 밖에서 노는거가 얼마나 이뻐 오오오 아 이렇게 팔팔한 닭이 어 잔다고? 자 한번 보자 네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? 이렇게 뒤로 지키면 잔데 그렇게 머리를 뒤로 어 머리를 뒤로 하면 잔다고요? 어 그렇게 하면? 하나 둘 셋 셋 했어요? 네 빨리 어 자는거야? 자는거야? 놀라서 가만히 있는거야 놀라서 가만히 있는거 같은데? 아니 가만히 있잖아 그러네 근데 눈 근데 눈은 꼬박된다? 뒤집어요 한번 더 해볼까? 너 연기 좀 잘한다? 우리 꼽거든? 한번 더 해보자 이게 그렇게 하면 단단한거 아니여? 어 그래도 이거 우리 아버지 조용히 조용히 하고 있을게 써 보자 그리고 얘기를 하지마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? 모르겠는데 아 자는거 같은데? 어디 손 좀 치우세요 오야야야야야 깜짝이야 야 미치겠다 아빠 아 이거 안되는데? 이게 되는거 맞아요? 이거 진짜 잔거 맞아요? 몰라 근데 유튜브에 진짜 나왔어요 저렇게 하면 안되 아 진짜요? 근데 처음에는 조금 수정했잖아 상도 기대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삼순이 지금 새끼 날라그래 아 그래요? 어 이게 괜찮아 저거 맞아 힘들어하려 아이고 아이고 삼순이 힘들구나 어 안쪽이 잘 안보이네 삼순이 힘들어 응 화이팅